경기도청의 구영슬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경기도의 대국민 실천운동 함께 극복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속 경기 침차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상권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초비상이 걸린 우리 경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요. 지역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작은 가게에서 착한 소비에 함께해주세요.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직접 고르는 건강한 소비활동 지역상권만의 매력, 따스한 인심, 그리고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지역상권엔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 이 거센 풍랑을 우리는 함께 넘을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 챌린지 코로나19에 맞서는 응원 백신입니다.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pounds 가능한치 ffff amplitude pinpoint HN whooshing reflective